마이 베이비 마이 베이비? 베이비? 우리 오늘 무대 제 파티 좋아요? 진짜요? 형 왜? 진짜요? 진짜요? 진짜로? 나 진짜 잘했다니까 한국다른 집 한국다른 집 한국다른 집 한국다른 집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설명을 해드려야 돼 왜냐면 니가 한번 맛깔나게 해봐 민규씨 아시죠? 파란 집 민규씨 아시죠? 민규씨 파란 집 아니야? 민규씨 파란 집